경향 30만의 예배자를 위한 2015년도 하반기 태신자각기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교구에서는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고륙 형제자매와 친구, 이웃을 전도 대상자로 정하여 카드에 기록하고 함께 기도하며 구체적인 전도활동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께서는 11월 추수감사절까지 진행되는 태신자각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서울남노회 정기노회가 지난 화요일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먼저 개회를 위한 예배와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기노회에서는 각 상비부와 시찰회의의 상황보고, 지규회의 청원 등 여러 안건들을 허락하고 지난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예결산안을 가결하고 패배를 선언함으로 가을 정기노회를 마쳤습니다. 2015년도 3, 4분기 교역활동평가회가 지난 금요일 목양실에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교역활동평가회는 3개월에 한 권씩 가지는 모임입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각국과 교구, 주일학교의 3개월 동안의 교역활동에 대해 보고되었으며, 담임 목사님께서는 종합평가를 통해 남은 4, 4분기에도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사역에 충성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집사회원리회가 오늘 3부 입회 후의 제3교육실에서, 건사회원리회는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정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고려신학교와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께서는 경향비정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원리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발산방화공항마곡교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강민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발산방화공항마곡교구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회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에 모여 연습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에서 7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재관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모세대학 가을 소풍이 금주 목요일 두물머리공원과 세미원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9시에 교회 운동장에서 하겠습니다. 금요방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할렐루야 찬양대 임원단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제27회 경향청년부흥회가 금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고려신학교 교수이신 황명길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청년과 성도께서는 부흥회 시간을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여 은혜받는 기회로 선용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498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경향비정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제27회 경향청년부흥회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